아 살았네요 살았어 갔어요 자 체력이 좀 많아졌죠 여기서 한번 죽어서 다시 니젠 했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왔구요 자 일단은 체력이 많이 없으니까 자 뭐라도 좀 먹자 하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우린 해냈잖아 우린 이때까지 이렇게 항상 해냈잖아 어 아이템 버거 걸려서 템이 안 먹어지네 이럴수가 템이 안 먹어지는데 나 더이상 맞으면 안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쓸만한거 보이지 않는다 음 이리로 가면 되네 여기서는 이제 음식이 나와줘야돼 사실 나오려면은 어 500원 신간 배성용 차단기 관계자의 접근근지 야간에도 신간 이용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점검에 앞서 사서나 야구부 선생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른쪽부터 다 확인해보구요 오호 그래 쭉쭉 가긴 가는데 문이 열렸다 문이 열렸다 어 어 어 또 나오셨네 이건 잠깐만 먹어두고 아 버그 걸려서 체력 회복이 안 돼 이러면 어떻게 해 이러면 안되지 버그 걸려서 체력 회복이 안 돼 줄이야 진짜 하드코어다 진짜 리얼 하드코어다 아아아아 버그 걸렸어 버그 걸렸어 이거 진짜 편집 불가다 진짜로 이제는 솔직히 좀 괜찮지 않을까? 왜냐면 이제 거의 엔딩일테니까 체력 빨로 밀어버리지 뭐 나 지금 이때까지 독 하나 쓴거 말고 치료 킷은 꽤 많아 지금 지금 보면은 햄버거도 있지 데베스 칩 두개있지 그리고 초코바 있어 그리고 체력 회복시켜주는 저기 하식스도 있고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지나가라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어 지금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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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가야하니라 아아아아 하아아 아 여기서도 독 걸리네 무조건 걸리네 됐다 할렐루야 와 와 이 개같은 것들 이거 잠깐만 세이브 할 수 있는 데가 삼시 삼시 아니 그래도 여기서 저장하면 이득이죠 저장만 할 수만 있다면야 아 여기서 왠지 저장하려고 할때 나오겠다 자 어 됐다 저장 야 저장이 어디서 됩니까 아 야 이거 어떻게 찾았어 대박 됐다 자 그래도 이 지점에서 저장 포인트를 나중에 와서 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그가 많아서 유튜브 편집이 좀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잠깐만 중앙으로 내려가야돼 아 그래 여기여기여기 내려가고 파밍을 왜 하냐니 당연히 난 여기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생각했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 여길 여기 지나가자 천양이가 이걸 깼어? 의외인걸? 천양이가 자막 안입고 막 넘기면서 깬 거 아니야? 절대 그 속도가 나올 수가 없는데 페이지 한 장을 얻었다 예수울의 노트 퍼펫에 대해 퍼펫은 자각령 즉 쉐이드가 만들어낸 하수인으로 샤념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져서 이루어진 귀신이 아닌지라 매우 불안정하게 얽혀있음 보통은 이를 만든 쉐이드의 통솔에 의해 움직이며 부자연스럽게 움직이고 대부분 정신이 나가있기에 우리의 경계 대상 1호이다 이 가짜 유령들은 부두인형과 조악한 결집수단 등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다 한예술 얘도 아는거야 쉐이드 쉐이드 자체를 통솔한게 아닌가 싶다 길 어디로 갑니까? 생체 모형이 있었나? 여기가 길이라는거는 로스트님이 말해줘서 뭐야 지하? 지하 갈 수가 없는데 어디로 가야되요? 로스트님 매니저 줄테니까 좀 불어봐 어디로 가야되냐? 어디로 가야돼? 매니저의 선택! 지도 다 찢어졌지 카페테리아로 가야되는데 1측에서 제일 왼쪽 지금 바로 여기야 반대방향 오른쪽지 오른쪽이라고? 아 그러면 애초에 로스트님이 잘못 알려줬네 어쩐지 내가 가는데 없더라고 이런 어쩐지 그니까 여기 아니야? 여기로 가야되는거잖아 자 이건 찬찬히 가야될거 같은데 어 뭐야 이게 근데 갈 수가 있겠어?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난데 따돌리는거 제가 그 oops enquины 여기로 가야될거 저게 어렸을까 이런 예ипent 겨울 혹시 해빵 저번에 금애 AJ 사용付 250 80 주제 60 와 됐다 아 여기다 어디야 어? 잠깐만 어어 야 잠깐만 또 버그 걸렸다 치료가 안된다 이거는 에너지 음료 어 어쩔 수 없어 이제는 가야되는데 자 이렇게 가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로스님 그냥 쫙 한번 말해주면 안돼 간 좀 그만 보고 그냥 한번 싹 불어 깔끔하게 어 됐다 어 와우 이거지 와 타이밍 조졌구요 돈이 이거밖에 없어? 나 갈 수 없는 줄 알았어? 페이지 한 장을 얻었다 이계를 벗어나기 위해선 반드시 이계로 접했던 곳으로 돌아가야 했다 아티팩트의 인력은 이곳에서 발현되기에 이를 해제하기 위한 말뚝 역할을 하는 아티팩트와 함께 현재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함으로써 그 인력을 성공적으로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군대 너도 여기 태문이 있어 어 500원 됐다 자 이걸로 어 뭐야 해독제 하나 주잖아 자 송둔샘치고 한개 더 먹어본다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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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둔샘치고 해독하고 먹으면 왠지 되지 않을까 싶어 아아 역시 버그였어 오 와 깜짝이야 또 송냐 딱 그건데 딱 그건데 이거는 어떻게 갈수 있는거지 오케이 스캔 완료 이건 뛴다 오히려 뛰는게 제니 안돼요 앞에서 나왔어 괜찮아 한대 맞아 이정도는 맞아줘야지 하나 두개 세개 자 여기 들어가서 가운데 아이 전혀 저기집에 저거 자 세번째 세번째 들어갑시다 아 그 다음에 최대한 동안걸리게 아 길이 있네 여긴가? 아 아 이제 여기서 나가면 된다 이거는 있을거다 잠깐만 어 문이 그렇지 무너지는 괭음이 멈췄어 아 드디어 왔다 그 이상한 덩불과 끈적끈적한 검은 액체들이 모두 사라졌다 어 어 잠깐만 해가 떴는데 5시? 아직 바깥은 어둑어둑해 이게 모두다 진짜 리얼꿈? 아이들 이름 적혀있는 칠판도 다 지어졌어 더이상 그 이상한 영상이 나오지 않아 이거 한번 나가봅시다 이제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에딩? 이제 끝난건가? 드디어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해 쉐이드가 나왔구나 잠깐만 쉐이드가 나왔다는건 예.. 예소리? 예솔아! 예솔아! 찬 surround debe교 아 선 진앤딘꺼 거의 다 깼는데 아니야 아직은 몰라 끝까지 봅시다 무슨 일이야 왜 또 앰뷸런스가 온거야 1학년 2반 여성이 자기 교실 앞에서 갑자기 발작하고 고꾸라졌대. 오늘따라 왜 이러는지 새오다 새오. 진짜? 잘 살 다음에 발작이냐? 영어라고 하던가 걔 내 친구 친구인데 혹시 너 친해? 못 들어본 앤데? 어떻게 생겼는데? 올백머리에 좀 특이한 애 있잖아 맨날 어디 PC방이 죽치고 있는 애 친구 말로는 병 같은 건 없었다거든 뭔 소리야 이거 이게 뭐 내가?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쟨 또 뭐야? 영어 아냐? 아까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명기라 너 설마 얘가 또 의심을? 마선생방을 내가 안 깨가지고 하나 남겨둔 게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음악과 아니 이제 미술과 사회 수학만 깨면 엔딩 진엔딩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그 세 개를 깨고 마선생방을 안 깼더니 배드 엔딩 되네 그 세 개 깨면 진엔딩이라고 했는데 마선생방도 꼭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좋은 거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피로 알려드렸습니다 뭐 뭐가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난 단지 얘기만 했을 뿐이야 난 모르는 일이라고 그럼 엔딩이 진엔딩하고 배드 엔딩 두 개밖에 없어? 중간도 없고 두 개뿐이야 너 진짜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? 영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엔딩이 총 네 개야? 그럼 내가 설마 최악의 엔딩이야? 퀘스트 거의 다 깼는데? 혹시 이거보다 더 최악도 있는 거 아니야? 그래 영어야 빨리 훌훌 털어버려 일어나 미나 걱정하잖아 안되겠어 난 영어한테 가볼래 잠깐만 안 좋은 엔딩이 아닌 거 같은데 나 사하는 거 같은데? 걱정돼서 못 참겠어 여보? 이거지? 자 지금 몰라요 뭐? 아니 아무리 그래도 거기까지 네가 왜 가 그냥 병신이 시험공부하다가 무리해서 쓰러진 거겠지 아 살았네 죽은 게 아니었어 그래 야 쓰러질만 하지 저만큼 힘들었는데 야 원래 야 영화 해피엔딩이 뭐야 주인공 이제 딱 그 자기 기력이 다 빠지면서 아빠 엄마 어 마이 베이비 이러면서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야 엔딩 오버 엔딩이지 너 진짜 너무한다 아무튼 난 갈 거고 나중에 연락하든 말든 알아서 해 송 선생님? 잠시만요 저도 같이 갈게요 또 속는 강이야? 119 구급대원 여기 계세요 선생님 이미 보호자한테 다 연락갔어요 부모님이 오실 겁니다 이 선생님 타면 안 돼 이 선생님 타면 불길해 하지만 하지만 전 선생님이라고요 막어 아 구급대원이구나 어 그러니 여기서 학생들을 챙기세요 어 이런 맥박 숙취가 너무 이상하잖아 야 빨리 출발해 야 지냉딩 냄새 지냉딩 냄새 지냉딩 냄새 어차다 이런 일 새우도 멀쩡한데 괜찮을 거예요 선생님 괜찮을 거라는 그래 괜찮을 거야 그래도 예 소리도 잘하네 여러분 으으으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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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갇혀 뭐야 자막 뭐야 그 녀석 거의 다 탈출했는데 결국 갇혀 이런 개가 뜨거 이런 개가 뜨거 이런 개가 뜨거 이 학교를 너무 위험해졌어 어떻게든 다시 되찾아야 해 리코드 넘어갔어 야 근데 엄청 배드 엔딩은 아닌 것 같다 약간 이거 나는 전설이다 각 아니냐 딱 보니까 자기가 희생해서 자기가 희생해서 그 뭐야 새우도 어쨌든 살렸고 어 노멀 엔딩 그치 완전 배드 엔딩은 뭐야 다 죽어 예소리도 죽고 막 그러게 되나 어제도 그렇고 오늘은 영호까지 도대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거지 니가 모르면 누가 알아 그리고 영호는 왜 이걸 들고 있었을까 다음은 설마 선생님이 희생양이 엔딩 일에서는 미나가 관심도 안줘 할머니께 연락드려봐야겠어 덜코마 아 깬거 같죠 예 그러네요 이게 진엔딩이라고요 BJ님 진엔딩 보신거에요 이게 진엔딩이야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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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죽는거에요 탈출 못하는게 진엔딩인가요 확실하나요 앨범 학교로 가는게 아 엔딩이 엔딩이 다 같다고 그니까 결말은 같은데 그 과정이 좀 다른게 나온다는거 엔딩이 그게 나 진엔딩이야 이런데 이거 봐서 뭐해 미술 숙제 제출 완료했고 내가 진엔딩 맞다고 그 무슨소리야 앨범이 잘려있단 얘기야 그니까 영상이 2분 뭐 예를 들면 10분짜리가 있는데 3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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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잘났다는거야 아 엔딩이 엔딩이 1,2,3,4가 있는데 진엔딩이라는건 1,2,3,4가 다 보는게 진엔딩이라고 와 와 왜그렇게 만들었대 그러면 일반편 보신 분들은 되게 당황스럽겠다 수학문제 완료했고 사회문제 완료했고 미술숙제 다 완료했네 나 진엔딩이네 진엔딩이야 얘들아 그래도 해냈어 게임 잘못이야 이건 아니야 난 진엔딩이야 다른 서브캐가 있긴 있는데 다른 서브캐는 엔딩에 영향을 주지 않는거야 10개 중에 뭐 예를 들면 5개 중에 3개를 하면 되는거야 그런거지 그거만 딱 빼서 한거네 아 진엔딩이네요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버 여러분들 자 이게 어떻게 된거냐면은 그 모든 씬이 다 정해져있대요 엔딩에 모든 씬이 다 정해져있대요 그니까 엔딩이 멀티가 아니야 다양한 엔딩이 아니고 이런식으로 전해져있는거야 1,2,3,4 그니까 진엔딩이 어떤거냐면은 그냥 어 영화 결말이 이렇게 났구나 정상적으로 흘러가는게 진엔딩인거야 그니까 이 내용은 바뀌지 않아 그니까 이 내용은 바뀌지 않아 그리고 저렇게 실려가는거지 그 씬에서 그냥 끝나는거야 1,2,9,9급대요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예를 들면 갑자기 3번 3번 엔딩 나오면은 이런거지 어 어 많이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또 좋은 또 엔딩을 봤네요 유튜버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어 고맙겠습니다 아마 유튜브에서도 진엔딩을 보신 분이 많이 없을거에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유튜브 어 코마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